ㅠㅠ 뭐 하는거지? 누구인가? No 아이고 우리 담수이 왔어! 거기 있었어! 밖에서 엄청 오네요 네, 놀아달라고! 문 열어달라고! 다풍아! 다풍아! 들어올까? 제가 여기는 엄마 때문에 안 돼! 그랬거든요 그거도 여기 들어오려고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그랬는데 그거 한 번 있다고? 네 한 번, 한 번 얘기했어요 어? 한동아?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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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계속 자리 된대? 제가 얘 약 부인하셨어요 눈이 아플 때 눈병 나고 전담 간호사 눈이 아플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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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같이 대단하게 principalmente 아니, 정대일로 저녁에 는 상대방 콜라 두 눈이 아플 때 딱 집중하는 시오리도 같이 진행이 없나요? 죽었어요 아 실제로? 아우 제가 여행 갔다 온 새 유기견들한테 물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나서부터 얘가 우리한테 딱 붙더라고요 10월이랑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얘는 고양이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고양이인데? 고양이인데 고양이라 제일 무서워요 사람만 좋아하고 고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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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어? 엄마가 안 된대요 키워보는 싶은데 선뜻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잘 몰라서 저희도 키워본 적은 없어서 알감돈꾼! 우리의 단풍이는요.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. 그때마다 기분좋게 하고 웃음직게 해줘서 고마운 존재여서 좋은데 갔으면 좋겠어요.